유하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비지 김티칸인데 제가 7월 27일 날 원래 이제 두두카 팀원으로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7월 27일 날 행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한상현 선수가 저 대신 일단 나가게 됐고 저는 일단 두두카 후보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일단 제가 아무튼 그래서 27일 날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뭐냐면 울산에 이제 카트라이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장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해설도 하고 그 다음에 팬사인회도 있습니다. 혹시나 뭐 우리 팬분들이나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팬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 팬분들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많이들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있어요 또. 이미 기사가 또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장배 e스포츠 대회 개최 LOL 롤 등 4개의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트라이더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클럽 오디션 4개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예별 토너먼트 대회를 비롯해 식전 행사로 카트라이더 프로게임원 김태칸 선수의 사인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이제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간에 이렇게 제가 27일 날 울산에 갑니다. 울산 사시는 분들 또는 뭐 놀러오실 분들 많이 와주시고 오시는 분들 제가 사진이랑 꼭 사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팬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태칸님 실물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십니다. 제가 사실 캠파리 안 받아요. 실물을 보시면 더 멋있습니다. 2019년 7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한 5시인가 6시까지 행사가 있는데 저는 아마 10시쯤에 갈 것 같아요. 제가 10시까지 갈 거예요. 저는 사인회를 10시부터 할라나 바로?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2019년 7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KBS 울산홀에 오시면 됩니다. 이날 카트라이더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오디션 LOL까지 해가지고 울산 대표를 선발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가서 카트라이더를 준비합니다. 물론 방송으로 중계 이런 건 없고요. 그냥 현장 중계고요. 저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실제로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들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릉언더 많이들 놀러와주세요. 울산에서 뵈요. 슉